한 살이 어려진 것 같아서 뭔가 1년을 더 벌은 느낌이에요. 공부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계획을 1년이란 시간동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고치면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요. 사람이 버릇이라는 게 한번 들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. 그 세대들이 이제 지나가야 고쳐질 거라는 얘기죠. 만나이 도입이 되면서 일단 헷갈렸던 게 통일이 되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만나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.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